2번이 아니라면 3번? 3번에는 샤넬 언니, 유나 언니, 정은 언니가 이렇게 3번 파트는 정은 언니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저 5번 파트, 6번 파트 다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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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정해볼 건데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6번에 지연 언니가 네, 내려주세요 7번 됐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묻히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하락세 타면 안 되는데 시작이 중요해요 저희는 6, 7번이니까요 저희는 6, 7번이니까 저희는 6, 7번이니까 나머지 애들이 위에서 놀고 있을 때도 놀려방에서 놀고 있을 때도 저희는 6, 8번이니까 저희는 6, 8번이니까 저희는 6, 8번이니까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원하는 파트를 못 얻은 이만하면 오늘도 연습합니다 원하는 파트를 못 얻은 이만하면 오늘도 연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7, 8번이니까 그가 이제는 3, 8번이니까 남은 곳으로 가질 수 없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